오늘은 얼굴에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화사하고 화려한 펄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메이크업을 다 한 후 펄메이크업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눈가에 펄을 사용할 수 있고 콧등 그 다음에 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죠 피부 전체에 펄을 살짝 뿌릴 수도 있고요 피부 전체에 펄을 살짝 발라볼까요? 파우더 중에는 이런 펄 느낌이 강한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르면 피부 결이 오히려 주름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손등에서 조절해서 전체 얼굴에 쓸어주는데요 나와 보여야 되는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에 미세하게 반짝일 수 있도록 쓸어주면요 펄 느낌이 조명에서 반짝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롭죠 볼 쪽에도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블러셔로 이렇게 펄이 강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은 어디에다 바르냐면 웃었을 때 볼터치 위쪽 있죠 굉장히 펄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시중에 펄 라이너들이 나와 있는데요 라이너를 그리면 이렇게 반짝이는 펄 느낌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가에 펄을 살짝 발라볼까요 위에 보세요 이런 라이너를 이용한 펄 메이크업은 언더라인 쪽에 발르면 좋은데요 앞머리가 약간 반짝일 수 있도록 발라주고요 다시 이쪽도 그러면 굉장히 화사한 느낌과 럭셔리한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앞머리에 그런데 정말 화려한 어떤 드레스를 입거나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정말 반짝임이 강하죠 이런 펄을 발랐던 이런 부분에다가 추가로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짝임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굉장히 강렬하죠 이런 펄은 색깔별로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골라서 바를 수 있죠 이런 느낌 이렇게 펄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펄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도 그릴 수 있지만 펄 마스카라도 있습니다 펄 마스카라를 굳이 살 수가 없었다면 이런 라이너를 이용해서 마스카라 쪽에 어떤 살짝 터치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눈썹에 펄을 살짝 발라주고 있죠 그럼 이제 조명 아래에서 이런 펄들이 반짝여서 위에 보세요 굉장히 화려해지죠 이렇게 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가루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루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묻혀서 섀도우 위에다가 살짝 톡톡 두드려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? 감아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조절하셔서 다시 굉장히 블링블링하죠 눈 떠보시겠어요? 이렇게 화려한 어떤 펄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톤에도 펄을 사용했죠 이제 눈썹 앞머리에도 펄의 포인트를 줘봤죠 섀도우 위에도 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파인 옷을 입죠 그럴 경우에도 이런 가루펄을 이용해서 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손에 묻혀서 살짝 이런 쇄골 부분에 살짝 바르면 이제 발랐을 때 느낌이 조명에서 반짝여서 드레스를 입거나 약간 파인 옷을 입었을 때 시선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다가 리크로스를 발랐죠 리크로스에 유난히 펄이 없을 때 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자를 좀 굵게 하고 싶을 때는 리크로스에다가 이런 펄을 살짝 덜어서 섞습니다 그럼 이제 펄 입자가 훨씬 많은 리크로스가 됐죠 이 리크로스를 햇살 안쪽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루펄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술에도 바를 수 있고 심지어는 살짝 얼굴에 뿌려줄 수도 있어서 화려함과 화사함을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